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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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혹여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락으로 전환돼서 또 이제 마음 속상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님 아 네 네 괜찮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큰 화면에 너무나 작은 이 차트와 이 표를 분석드리기에 너무 아 이게 잘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콕콕 집어서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팔이 좀 짧다고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편하고 설명을 해드리기도 훨씬 편한데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종달새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도표들이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야기가 좀 힘든데 아무래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종달새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가 공략 종목을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세 종목을 총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희 방송 중에는 3위 그리고 2위 종목만 공개를 하고요 1위 종목은 종가 공략이 최적화된다는 시간 3시 20분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챙겨 보셔야 됩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3위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달새 베스트 3 3위는 미래 나노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가 챙겨 볼게요 지금 현재 13% 급등으로 진행되는 미래 나노텍입니다 7200원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종달새 프로그램 분석 툴을 보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부탁드려요 종달새에서 보니까 미래 나노텍이 현재 가격이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제일 낮은 가격이고요 오늘 가격대에서 가장 낮은 가격 이쪽이 높은 가격인데 이 높은 가격의 한 4분의 3 진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지금 높은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거래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매수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이 이 거래가 많이 높은 가격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에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지금 대형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 빨간 원들이 1억 원 이상 대규모 자금들이 매수가 들어온 여기저기 굉장히 많네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죠 실제로 1억 원 이상 대형 매도세는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 회사는 LC1이 광학 필름을 만드는데 터치스크린용 메탈 메시 필름도 만들고 있고요 이 회사가 2주 전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차트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미래 나노특이입니다 1봉 보여주시느나요? 1봉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졌을 때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면서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봤을 때 2주 전에 대량 매수세와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난주에 조정을 마친 다음에 오늘 다시 거래가 줄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미래 나노특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를 동반하면서 큰 장대 양봉을 그려나가고 있는 미래 나노특 지금 현재가보다 더 상단 부분에서 매수가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분석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3위 종목으로 미래 나노특을 점검을 드렸고요 2위 종목으로 지금 현재 실시간 종달세 프로그램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비원님 이 종목 또 나왔어요 다날 우리 방금 AS 하고 돌아온 종목이잖아요 프로그램상에서 리얼하게 다시 또 포착이 돼서 오늘 다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이 15,9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900원대에서 전후로 해서 지금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현재 보시면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강한 이 빨간색이 매수인데 이 빨간색 매수세가 훨씬 더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규모 자금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내려볼까요? 지금 일단 매도 먼저 저희가 이렇게 보면요 매도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띄고 있고요 지금 매수를 한번 볼까요? 거의 비등하긴 하지만 비등하긴 하지만 매수와 매도세가 거의 비슷하다 대신 이 다날이라는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차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주봉 차트네요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어제 같은 경우에가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지금 이 종목은 한번 상승하면 거의 15%, 20%까지도 급등하는 양상을 띄는데 다날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싸이월드와 또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싸이월드에 그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싸이월드가 1월 달에 구글 심사가 끝나서 다시 재개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이코인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 해외에서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그런 시장 자각력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다시 검색된 다날입니다 저희는 하는 수 없이 지금 현재가를 기점으로 또 플러스 5%를 목표로 두고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미래나노텍 그리고 다날까지 봤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종달새 베스트 3 종목 가운데 1위는 종가 공략에 최적화되는 3시 20분에 무료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님도 그러니까 1위 종목은 현재 모른다 이건 거잖아요 네 모르죠 3시 20분이 되면 가장 최적화된 종달새 종목이 나옵니다 그 종목을 저희가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성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공개방송에서 컴퓨스 홀딩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무려 22%나 급등하는 그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포착이 돼서 컴퓨스 홀딩스가 이 종달새에서 포착이 됐는데 지난주에 포착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달새에 대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를 공략하고 성공 달성해서 새처럼 날아오르는 종달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새로운 종목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TNW 이재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